지금까지 14주의 행사를 해오면서 강남은의 촛불 세대는 이말을 넘지 않았습니다. 이말 언론이 100만 200만 뻥튀기 올렸더니 이제 뽀록이 나서 총동운영을 내러가오 만명이 오지 않습니다. 자 이제 촛불은 우리하고 비교도 하지 말고 촛불이 태극기하고 어떤 점이 전환이 이뤄되기도 하지 마십시오. 대한민국은 태극기는 여러분이 구합니다. 태극기는 촛불을 끊어 태극기는 100만 해도 끝나 태극기가 승리한다 태극기는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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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